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7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화성시에서는 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 10일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18일까지 25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고 요양병원과 체육시설, 건설 현장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5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47명으로 매일 50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화성시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35%는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확진자였습니다. 화성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모르고 감염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다방 형태의 음식점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